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외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으며 임기 중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면 초과에 몰린 윤 총장이 안팎의 악재들을 떨쳐낼지 여부는 총선 이후 재교될 예정인 주요 사건들의 수사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말한다. 윤 총장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권 측이 아닌 내부로부터 퇴진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8.1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 장모 서기관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이 프로세해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장서기관은 그래서 총장님과 총장님의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측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썼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말한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임은정 부장검사 등 몇몇 사람의 댓글이 달렸지만 논란이 커지자 장서기관은 글을 삭제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언론과 유착해 친정부 인사에 비위를 캐려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감찰 게시를 통보한 일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조국 전반무부 장관이 재직 시절 청와대에 재청해 임명된 한동수 감찰부장은 7일 윤 총장에게 문자를 보내 감찰 착수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이 8일 알려진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측이 조국 살리기를 프레임으로 가져가며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상황들이 가진 잠재적 파괴력은 매우 커 보인다. 전날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모 씨를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mbc 보도로 불거진 채널A 기자와 검찰 간유착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해당 기자와 보도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명불상의 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모 검사장으로 지목됐지만 당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백모 수사관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일하다 2018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백 수사관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의 휴대전화 안에 어떤 단서가 담겨 있을지 검찰은 물론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윤 총장은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된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인력을 보강하며 화력을 집중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윤 총장의 입지는 현 정권 인사의 연루 여부를 규명할 총선 후 수사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완구 문 대통령 2에서 3년 후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2에서 3년 후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 1선에서 물러난 이 전 총리는 이날 충남 보령시 대천 1동 옛 보령 축협 앞에서 열린 보령 서천 선거구 김태흠 후보 거리 유세에 참석 어디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느냐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저는 사무관으로 시작해 박정희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10번의 정권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며 그런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이런 정권은 처음 보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며 실패하면 어쩔 것이며 잘못된 길이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정권 사람들은 현장과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적으로만 뭉쳐 있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 사람들이 나라를 이념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경계하고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후보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김 후보는 제가 10여 년 전 충남지사로 일할 때 정무부지사로 함께 도정을 이끌었다는 사람이라며 5천억 원 규모 공사인 국도 77호선 보령에서 안면도 해저 터널 및 해상교량 건설 사업 유치는 바로 김태흠 후보가 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번에 김 후보를 반드시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고김종필 전 총리, 심대평 충남지사, 고김용 안전의원 등을 잇는 충청의 대표 정치인으로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총리는 9일에는 논산을 방문,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 지원 유세를 할 계획이다.